지금 이제 5일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셉이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요셉이와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플랜드 시티로 가서 맛집, 빵 투어 이런 걸 해보고 그리고 오늘 집에 올 예정입니다. 지금 30분이면 올 거리를 2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에이 카페! 들어가 먹을게요. 시내 쪽에 있는 커피숍 와가지고 지금 커피랑 차랑 마시고 있습니다. 바나나 플러스 된 그런 케이크인데 바나나 식감이 엄청 좋아요. 바나나가 상큼하게 엄청 맛있고 커피도 맛있습니다. 굿! 저는 지금 마운틴 이든이라는 곳으로 주령 왔습니다. 지금 산 분화구로 만들어진 작은 언덕 같은 산인데 여기서 보는 뷰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근처 카페에 온 김에 들려봅니다. 화이팅이! 마운틴 이든 정상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좀 칼데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분화구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생긴 분화구. 여기에 마우리족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하 햇실때쯤 일부러 시간을 맞춰봤더니 태양도 너무 적절히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장소는 이제 7시 반에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세큐리티가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마우리족 친구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공원 관리자들 이런 거를 마우리족 친구들한테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딱 그 마우리족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라이네 근처 버거집에서 햄버거 사서 갑니다. 여기는 진짜 늦게까지 하네요. 거의 대부분 문이 진짜 한 10시 전에는 무조건 다 닫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9시인데 벌써 다 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두워졌어요. 집에 가서 빨리 햄버거 먹고 자는 걸로 옆집인데 저녁에 지금 시간은 9시 9시인데 이렇게 볶음놀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볶음놀이 하는데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먹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은 시작이 크로스피트 지금 크로스피트 나스에 다니시는 구독자님한테 연락이 와서 조금 오늘 운동하는 거를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운동을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질랜드에도 보프리님이 계시다니 보고 계신가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오시면은 챙겨서 나갈 예정입니다. 레츠기! 크로스피트 나스 아직 문이 안 열었습니다. 8시에 연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 지금 오신 듯? 크로스피트 나스입니다. 1층 박스 역시 뉴질랜드 땅이 커서 1층에도 박스를 턱턱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 스웜도 있고 농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애가 6명이 돼요. 크로스피트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이곳저곳 잘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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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와이엑케가 와이너로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와인을 하나 시켰고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 그래서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지금 와이엑케 섬 트래킹하면서 한 시간 정도 걸어서 아라돌스 비타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와 날씨가 좀 더워서 빨리 녹는 바람에 빠르게 먹고 또 이동해서 구경 좀 하다가 이제 시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지수 만났습니다 아 지수 만났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였습니다 방금 제일 구독자가 되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이영지입니다 아닙니다 플랜스 박신혜 그리고 그냥 라인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